안녕하세요. 오늘은 웹 애플리케이션의 보안을 위협하는 주요 취약점 중 하나인 접근 제어 취약점에 대해 실습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접근 제어 취약점은 일반적으로 인증된 사용자가 권한에 따라 특정 데이터나 기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어하는 과정에서 권한이 잘못 설정되거나 관리되어 있으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웹 관리자의 권한이 노출될 경우 웹사이트의 변조뿐만 아니라 취약성 정도에 따라서 웹서버의 권한까지도 노출될 수 있습니다. 실습은 포트스위거의 웹시큐리티 아카데미를 통해 진행합니다. 해당 페이지에서 다음 랩을 선택합니다. 해당 랩에는 보호되지 않은 관리자 기능이 있습니다. 액세스 더 랩 버튼을 클릭하여 실습할 수 있는 랩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. 해당 랩에서는 보호되지 않은 관리자 페이지를 갖고 있어 사용자 카를로스를 삭제하면 랩이 해결됩니다. 다음 경로에 접근합니다. 해당 경로를 찾을 수 없다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다음 경로에 접근합니다. 웹사이트의 루트 디렉토리에는 로봇 텍스트 파일이 있습니다. 이 파일은 웹크롤러나 검색 엔진이 웹사이트를 크롤링할 때 따라야 할 지침을 제공합니다. 로봇 텍스트 파일에는 크롤러에게 특정 디렉토리, 파일 또는 URL 경로를 크롤링하지 말도록 지시하거나 추가적인 지침을 설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 모든 웹보색에 해당 지시를 적용하며, 웹보색이 해당 경로에 있는 페이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어합니다. 다음 경로에 접근합니다. 관리자 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. 사용자 카를로스를 삭제하면 해당 랩이 해결됩니다.